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인데 허용 흰 응력이 80일 때 동음파 중 오메가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.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되어있죠. 허용 응력은 그냥 바로 최대 흰 응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. 여기에 이것처럼 특별한 조건에 부여되어 있지 않을 때 허용 응력은 바로 최대 응력 값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전형적인 문제로서 따라서 최대 흰 응력은 BH 저희분에 6의 M렉스 이렇게 되겠죠. 자 이 식을 바로 쓰는게 중요하죠. 그래서 원래 이 식은 원래 이렇죠. 식은 I분의 MY에서 이때 최대 어차피 이런 경우에 최대 응력은 인장을 플러스 압축을 많이 해서 이 최대 응력은 어차피 상하연단 상염 하연에서 발생하니까 결국에 단면계수 Z를 써야겠죠. 결국 이것을 쓰게 됩니다. 상하연단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니까 Y가 2분의 H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시겠죠. 그래서 이때 뭐 맥스야 다이네 M이요 또 이렇게 M맥스를 바로 쓰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M. 자 됐죠. 여기에다가 M. 자 그냥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. 자 최대 응력이 현재 80MPa로 좋습니다. 자 이 단면의 폭이 60으로 좋습니다. 높이가 100이 됐죠. 여기다가 M. 이 경우에 최대 흰 능력은 뭐다. 최대 흰 모멘트는 G간중앙단면에서 발생하죠. G간중앙단면에서 그래서 8분의 오메가의 1을 구하죠. 자 길이가 현재 3이 되니까 달이 환산하면 4000mL가 되어있죠. 8분의 오메가 L제곱. 4000mL에 제곱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감제식에서 이때 정리를 해석해버리죠. 그렇게 해버리면 이때 뭐 이것도 교수값만 아 이거 교수값 조정은 안되는데 교수값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해봤더니 예 전달이 4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. 동파중대에 4NmL로 계산되어집니다. 자 이것은 이제 바로 4KNmL하고 단위를 환산하면은 NmL와 그 다음에 KNmL는 뭐다. 예 같은 단위가 됩니다. 그래서 개수값은 변화없이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뻔한 문제인데 이시 계산을 한번 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내가 되겠지.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답은 계산해보면은 4번으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전형적 패턴주기의 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 다음은 펜틀레바 자유단에서 EP가 작용하고 있다. 이때는 이제 EP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. 그냥 P가 아니라 EP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. 힘강성 EI도 확인해야 됩니다. EI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중한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변형에너지라고 물었지만은 외적일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. 외적일에서 일반식은 2번에 P 곱하기 델타 이것은 이제 일반식입니다. 일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문제로 들어온다면은 이분의 그냥 P가 아니라 EP가 되니까 EP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단에서 이 경우에 바로 델타 P가 되겠죠. 자 이 델타 P 공식은 당연히 여러분의 암기하고셔야 되겠죠. 3EI의 그렇죠. 이때 조심할 것이 그냥 P가 아니라 EP다라고 하는 자 3EI의 EP L3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따라서 3EI의 EP 조급의 PP 두 개니까 조급의 L3상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이 문제는 자유단의 힘이 P가 아니라 EP로 주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다. 그리고 변형에너지에 관한 질문을 하여도 외적일의 방법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좋다. 그래서 우리가 외적일의 방법에 의한 그 문제의 풀이가 훨씬 간편하게 좋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중작용점에서의 변이를 알고 오셔야 된다. 그래서 처짐에 관한 기본 공식은 필히 암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. 처짐을 모르면은 뭐다? 이 문제는 외적일의 방법에 따라 풀 수 없고 변형에너지, 일반식적 접근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 또 쉽지 않죠. 이런 문제는 외적일의 방법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.